0009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의 테마는 지하 고속도로 요소수 히토류 시멘트 슬래시 레미콘 재건축이. 가. 있습니다. 유니온은 동사는 백시멘트를 비롯하여 알루미나 시멘트와 각종 특수 시멘트를 생산함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 주는 페라이트 마그네트, 절삭공구, 매그널란스템 및 수도벨브용 디스크 등 세라믹의 고유한 기능을 망라하는 부품소재 사업을 영위함 유니온 툴택공구. 유는 호환성공구의 제조와 판매. 유니온 머티리얼 베트남. 유는 페라이트 제조와 판매를 영위. 기업개요 대시 백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등 특수 시멘트의 생산 및 판매업과 폐총매로부터 추출한 몰리브덴 등 희유금속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서울시 중구 소공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충북 청주공장에서 백시멘트, 타일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를 생산. 경북 포항공장에서 알루미나 시멘트를 생산함 대시 페라이트 및 세라믹 제조업체인 유니온 머티리얼. 주 호환성 공구 제조업체인 유니온 툴택공구 유한공사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환경기계 판매 부진하였으나, 백시멘트 판매 증가한 가운데 페라이트 및 절삭 공구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상승 및 운반비, 급여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감소에도 금융자산 평가이 감소하며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기계산업의 생산 둔화가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 개선과 국내 건설 투자의 확대 등으로 백시멘트, 페라이트, 세라믹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유니온의 시가총액은 82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유니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75위입니다. 유니온의 상장 주식수는 1561만 1609주입니다. 유니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유니온의 퍼은 4.93페이고 추정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44.63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3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55배, 95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3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0번지억원, 78억원, 5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6억원, 154억원, 104억원입니다. 유니온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9번지 38%이고 유보율은 1435.4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0.00이며 전일 대비해서 42.31-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3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5-2.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의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2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590원보다 3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554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니온의 종가는 5270원이며 주가가 유니온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의 종가는 5270원이며 주가가 유니온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유니온은 금일 유니온은 거래량 13만 8200일 흔여덟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4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3만 7000주, 키움증권에서 2만 21189주, 한국증권에서 1만 6337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만 3767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300네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4801흔일곱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2201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만 613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3301흔아홉주, 한국증권에서 1만 3200아흔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3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3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하 고속도로 관련주 유니온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